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남친 앞에서 처음인 척해야 할지 뜨거운 밤을 보내야 할지 실망하면 어떠지? 눈치게임 같을 거야 체크아웃이니까 둘 다 졸라 다급해서 야씨 그냥 갑자기 사귄 지 두 달 된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친이랑 자는 건 걱정이 아닌데 어떻게 잘지가 걱정입니다 세 번째로 만난 남친이라 저는 이미 경험이 있는데 남친 앞에서 처음인 척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기억에 남을 뜨거운 밤을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제 마음은 후자인데 남친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왜? 맨날 우리 민지 순진해서 를 입에 달고 살고 저를 아기라고 부르는데 경험이 있어도 아기를 봐줄지 처음인 척하는 걸 눈치채면 더 실망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열이 오니까 수위가 진짜 높아지는구나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혼자 시작한 고민은 아닐 수 있는 게 이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처음 했던 남자친구가 너가 처음이라서 너무 막 그거에 너무 벅차했거나 그리고 이게 나는 사실 이게 되게 웃겨 대부분 얘는 진짜 순수해 이러는 애들은 이 사람이 그러길 원해서 무원의 강요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이러면서 제주도 데리고 가? 어? 아 제주도를 갔어 오케이 너 순진하니까 너는 저쪽 방에서 자 그러면은 오케이인데 너는 순진하니까 너는 순진하니까 이러면서 시작이 되면은 이거 완전 쓰레기인 거지 요즘은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내가 20대 1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어쨌든 여자는 경험이 없을수록 그게 미덕이고 남자는 경험이 많은 것이 좋은 일이고 아직도 그거에 좀 망령이 있다는 게 스물두 살 여잔데 이걸 걱정을 하는 거잖아 경험이라는 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걸 숨겨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처음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이러면 만날 필요가 없지 완전 최악이지 헌 거야 새 거야 몇 번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살덩어리로 봐야지만 그게 가능해 저는 뭐든지 저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경험도 많았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수동적이어서 되게 능동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사실 저는 반대거든요 오히려 내가 예를 모자라서 상대방보다 실망하면 어쩌지? 약간 이런 쪽이라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다행히 경험이 있고 해서 더 아름다운 완벽한 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면 오히려 더 좋고 매력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고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정말 이거를 막 연기하는 것처럼 나 이거 처음인 척 막 수줍어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남자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뭔가 부족한가 지금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내가 좀 모자란가 걱정돼서 연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얘가 처음이든 아니든 상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연기를 했다? 싫을 것 같아 가장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순간 비만인 것 같아 그럼 어디에서 솔직해질 수 있겠어? 탁구 치는 것 같아 탁구를 이렇게 정말 깨어있는 성인들의 대화다 그래 너무 좋다 깨서 깨성대 이런 내가 많이 하고 싶어 깨성 그래서 처음인 것처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야 제주도를 가잖아 실전 조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피임 그쵸 아우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건 노련해 보일까 봐 걱정할 필요는 1도 없는 게 둘만의 처음인 날은 오히려 스스로 아쉬울만큼 수줍어 맞아요 약간 눈치 게임 같을 거야 둘 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약간은 알아 아 그거 너무 소중해 너무 아는데 마치 이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이 물꼬를 어떻게 틀까 술 마시면서 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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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지 마 둘 다 하나 또 또 얘기하다 갑자기 한 살 짠 괜찮아? 많이 먹지 마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잠든다?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어? 그럼 아침에 아침에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둘 다 체크아웃 시간 보니까 둘 다 졸라 다급해져 야 씨 그냥 갑자기 둘이 하는 거야 둘이 눈치 빼다가 눈치 쌍마다 실패하는 거지 저 그럼 또 살아났어요 제주도 여행에 걸을 일 진짜 많거든요 올레길이라든 뭐든 간에 체력을 너무 많이 빼지 말라 아 아 후두루들 안 돼요 이렇게 잠들면 어떡해요 피곤해서 그래 이게 진짜 현실 팁이지 처음이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되게 멋진 게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장소의 분위기 같은 것도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기억에 남는 음악 선곡이라거나 10센치 노래 중에 매트리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밤 너는 나와 꿈속에 들어가 매트리스 이 딱 이 침대 이 네모가 세상의 전문 거예요 둘 일만 집중하는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라서 이 두 분도 그런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 예쁘다 예쁘지 가끔 매트리스 벗어나서도 참 그건 일단 처음은 그래도 처음은 매트리스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 좀 가져와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난 어설픈 말탕 나를 토해보려다가 그새 또 잠든 너의 얼굴이 뚫어져라 다시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넌 이러고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넌 또 다른 많은 밤들 나와있어줄까 제발 날 보고 또 웃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아 몰라 같이 있으니까 괜히 재쳐있나 봐 뒤에서 날 꼭 안아줘 어깨에 척을 괴고 그리곤 가만히 있어 잠들 것 같으니까 그리곤 가만히 있어 잠들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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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드디어 ância